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생 책임 정책 3대 기조로 행정사무감사 임한다. 10월 31일 각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최우정 대표회원 민생 책임 정책 기조로 감사의 임의회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이자 서울시민의 희망인지 증명할 것.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이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급리 고물가의 직격탄을 막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 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 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의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소득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지원 안심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을 면밀히 살펴 민생부담 경감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로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우 폭염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울의 탄수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지난달 29일 일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거듭 점검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시민의 눈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마약 사건 및 범죄 확산 실태 이상 동기 범죄 증가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따진다. 전세 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맡게 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이용 현황을 보며 피해에 실질적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의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또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요구가 큰 교관 침해 해소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단검사와 학습지원 시스템도 중요한 감사 대상이다. 디버 태블릿 pc의 선제적 보급에 따른 관리 미흡과 고장 분실 문제 해결 방안을 살피며 학교 인주 잔디 운동장에 대한 교육청이 변화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우정 대표의 원은 국민의힘은 서울시민께서 시의회에 부여하신 가장 기본되는 소임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을 지향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 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지 서울시민이 희망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은 2023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5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년도 예산심사와 현안처리에 들어간다. 5일 female